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일주일에 딱 24분 정도 운동을 하는 짧은 시간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운동법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혈압 다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또 나트륨 섭취 제한도 하시고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운동이 또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운동 중에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그걸 해보고 직접 느낀 점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이사 교육하는 이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운동 방법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운동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죠 유산소 운동 아시죠? 많이 걷고 뛰면서 심폐 기능을 활용해서 산소를 많이 흡입하는 운동입니다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땀을 통해서 나트륨도 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중 감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또 고혈압 조절에서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 말고 근력 운동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또 우리 건강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등장성 근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이소토닉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소토닉, 등장성, 압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아령을 들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계속 압력을 근육에 가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또는 팔굽퓨퍼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등장성 근력 운동, 아이소토닉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척성 근력 운동입니다. 아이소메트릭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이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플랭크 같은 운동이 있겠죠 엎드려서 푸시업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힘이 쫙 긴장되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만 움직이지 않고 근육이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 이것을 우리가 등척성 근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2013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93개 정도의 운동과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대상자는 약 5,223명이나 됐었고요 그래서 위선성 운동을 했을 때와 등장성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등척성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더 혈압을 잘 떨어뜨리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이 세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운동은 바로 등척성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0 정도 혈압을 낮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등척성 근력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한 자세로 힘을 쭉 주면서 근력에 힘을 주면서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플랭크 같은 운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등척성 운동이 신기하게도 혈압을 낮추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2분씩 4회, 그러니까 하루에 8분이겠죠 8분 정도 등척성 운동을 함으로써 또 그것을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4분 정도겠죠 24분 정도 운동을 하면 혈압이 5.2에서 약 12.7까지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등척성 운동을 했느냐? 바로 이런 걸 했습니다 주먹에 힘을 꽉 주고요 온몸에 힘을 주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 상태로 2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을 빼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그래서 하루에 4회 반복,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8분이 되겠죠 그런 것을 약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정도, 그 정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이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적게는 5.2, 많게는 12.7까지 혈압이 떨어졌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혈압을 낮추는 가장 좋은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주먹을 꽉 주고 온몸에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 2분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것이 뭐냐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시는 것이 온몸에 근육에 힘을 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앉아서 하시게 되면 주로 상체만 힘이 들어가고요 하체에는 힘을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서서 딱 온몸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어깨와 팔, 다리, 엉덩이 근육까지 꽉 힘을 주면서 유지할 수가 있는 좋은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앉아서 하지 마시고 서서 하시면 좋겠다 2분 정도를 한번 온몸에 힘을 주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니까 주먹을 꽉 쥐고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쭉 펴고 팔을 아래로 내려서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나서 2분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요 관절이 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관절이 좀 부드럽지 않고 약간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주먹을 꽉 쥐는 것조차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핀 상태로 손을 쫙 내리고 온몸에 힘을 딱 다리와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뱃근육, 어깨 근육, 가슴 근육까지 다 힘을 딱 주면서 2분 정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제가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느끼고 정말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 한번 혈압이 높으신 분들 또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요 운동 자체가 좀 밖에서 하기가 힘든 분들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도 힘을 주는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